극상위권이랄 수 있는 마스터가 이제 만명이랍니다 아니요 진짜 점수를 너무 퍼주고 점수가 많이 안깎이다 보니까 정말 많아졌대요 시즌 3부터 롤에 왔지만 정말 역대급 티어 인플레네요 티어 욕심 있으시면 게임 많이 돌리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만큼은 다이아 가보고 싶습니다 아이스 점멸 가라같이 비스듬하게 바로 맞춰주고요 논타기 스킬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솔지에 대해서 티를 안겨야되요 많이 오고있죠 내가 다 맞는건 상상을 안하긴 했어 비스킷 먹으면서 멀리서 요격하면 되요 휴 맞췄다 할거 다했다잉 그렇지 여기까지 한방쳤다 이거 오 오 뭐야 야 불치야 그 미니언을 땡기면 그 그게 라고 할뻔해 이렇게 지금 정지 먹어요 닉네임 칠뻔했네요 헤헤 이걸 몸을 헌실을 해준다고? 미쳤네 그렇지 어우 좋다 야 그렇지 야 그냥 음식을 토르면서 주네 나를 김치 맵지말라고 어렸을때 마이오죠 마이오죠 느낌왔다 킬서브 킬 야 누굴다 누굴 잡자고 누굴 잡자고 뭐야 피하십개월 똑바로 안해? 아 이거 안되네 이거는 미니언이 너무 많아서 뭐야 뭐야 그 전문한다고 뭐가 들려 뭐해 싸움 거리 안주 이거 자 말씀을 요거 오사람인가 좋았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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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정적으로 무조건 안정적으로 무조건 안전하게 오케이 어서오시고 어서오시고 댕댕이 마무리 지어주시고 회복해주고 어라? 어라? 야 CC기 너무 맞았다 컷 알겠어 어 뭐야 뭐야 확 돌아갔어 확 돌아갔어 아 화면 안돌아갔으면 막았는데 아씨 시구미니! 하하하하 나필이형 그거 그렇게 쓰면 안돼 알아먹어? 어? 부채형 그것도 그렇게 쓰면 안돼 앞에 있는거 더 차근차근 귀 잡는거 머리 벌려주면서 따주고 따주고 마킹 해주면서 발원까지 연결하는게 맛있게 어서오고 바이아 잘가라 나 혼자있는거 아니쥬 다른면? 다른면? 나 혼자있는거 아니쥬 하하하하 나 혼자있으면 나이 자 잘가고 하하하하 아 좋아요 진시요 하하하하 이중 하하하하 이중 하하하하 이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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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십 도구려님 고생하셨습니다 그치 그치 럭스야 너는 와야지 뭐요? 럭스형 그 푸쉬를 안하면은 내 라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 뭐야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어라? 정신 흥미해지네요 우리 원딜 망하게 하기 작전인가? 아니 오랜이 어떻게 3킬? 6식인가? 너무 뻔했네 뭐야 아톡스야 뭐야 아니 CS가 12개네 경험치를 같이 먹네 못 맞추겠다 뭐야 탑간다고 럭스형? 아니 뭐라? 뭐라? 아티야? 서포드로 전진한거니? 회복 카스 나이스 카스 헉 아 제발 아아 오 아 회복되는거 봐 아니 좀만 버텨주면 안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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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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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보니까 정글 해야겠습니다 그냥 게임을 터뜨려야겠어 깜짝 갱다 이건 모르지 전멸이지 그렇지 바로 전멸 빼고요 게임 풀업 볼게 컨트롤 지렸고 뭐 때리지 깔끔하지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와드 박나 아니고 와드 안 박았네 욕심 그득그득 내거든요 지금 징그라 형 좀만 참지 아쉽네 일단 블루 뺏긴 것 같고 상대 정글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정글 장인분들은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상대 정글의 위치를 상상해라 아 야 딱 죽어버리네 기똥차게 죽어버리네요 선담핀 했어 우유가 따 얘들아 타겟팅 정확히 해 하나만 제대로 따라 어 어 어어어어 뭐야 7렙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신드라도 공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신드라가 딜만 잘 꽂으면 되잖아 그렇지 다 썼네 오 전날 또 쐈어 게리우스 겁나 컸네 예? 에어본 딜있어? 야 빼라 어어? 아니 죽겠다고 아 최악 에어본? 어 이러면 잡았다 야 딜을 해! 아니 이젠 또 딜을 안하네 아 좋았다 아니 뭐해 아니 진짜 왜그래 나한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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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아무도 온다 나 육도 안됐는데 아 큰일났네 이거 봐줄 곳이 너무 많아요 정글링을 못해 틈이 없네 죽는게 왜 그려지지 와 아 죽음! 오케이 됐어 세나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었죠 내 마음만 받아줘라 하 하 아 아 이거 탑은 와 이거 잘못감나 줌을 어 잡았다 잡나? 아 아 아 기몰찌를 하면서 기몰찌찌 그냥 그냥 아 할일이 왜 매번 많지? 왜 원딜을 내도 정글을 내도 바쁘지? 미드에 박아야겠다 아니 일단은 미드를 받고 나서 그게 맞다 야 핫 나이스 평타 깔끔했어 아 아 좋았어 야 오늘 게임 오래하자 머리떡 찌는거 굳이 이미지에 많이 필요가 있나 따면? 따면 좋아 나이스 버텨 이게 정글러지 이게 든든하잖아 그냥 더 넘었잖아 또 레넥터 하! 여기에 까지 이건 뭐고 랩을 한 번 더 아 안돼 아 깜이 우리팀인 줄 알았어? 나 미니언인 줄 알았잖아 대포미니언 와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나 스택 좀 쌓고 스택을 못 쌓고 있어 나 섰은 줄 이거 깜짝 뒷각 봐야겠다 와도 없네 지금이다 네 지금이다 바로 다녀오고 나왔죠 짠 야 괜찮은데? 오케이 정말 뺏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죽진 않아 나는 죽을 뻔했지 나이스 신드라요 욕먹자 욕먹자잉 일사천리야 암호모 온다 암호모 역광 강하자 왜냐면 사실 암호면은 이미지가 죽어 그렇지 어? 어? 윤희형 와야지 아 내가 이러면 빼줄 수 있지 오케이 넘어가냐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어? 뭐야 내가 이렇게 빨리 썼어 가두고 도망쳐 우왕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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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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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선열로 회복해주고 슬로우 본 다음에 한 대씩 다 때려서 패시브 터뜨려주고 어쩔건데 버티잖아 요즘 프리들이야 프리들 구도거든 배풀이거든 팔 길잖아 좋아 피 말리게 하자 이거 따자 잡았네 어디가 형 더 많이 못가 슬로우 아 이번엔 우리팀이 있지롱 오케이 밀고가 밀고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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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톡 뒤잡는데 내가 앞당우 쓸게 얘들아 다시 에어 오버 너희들이 배론을 먹고 내가 이걸 먹는게 낫듯 안먹으면 막을 여러개 없다 여기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자씨 어서와 왓까지 묶어버리고 왓까지 묶어버리고 슬로우 에어 오버 오케이 됐다 C 캐리 아 방금 방금 지렸어 역시 인생 포지션인가 정글 난 탱커를 해야되나봐 아 됐다 아 어쨌든 저는 정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글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명예의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누가 안 준거니? 서포트형 아쉽긴 한데 어쨌든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만큼은 남들 다 가는 마스터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이아는 가보고 싶네요 혹시 선생님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정글 한번 진득하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